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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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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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썹이 없다고 생기니까 좀 어색하지 않아? 괜찮아? 잘 됐어? 응. 배고파. 빨리 먹자. 다 익은 거 같은데? 응? 다 익은 거 같은데? 먹어보자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배고파. 많이 먹거라. 두부 넣어서 쌈장 많이 넣고 먹어도 돼. 안 짤 거예요 아마. 안 짜다고? 짜고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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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먹어봐. 이거 어머님이. 개우시고. 내가 살 바라먹고. 맛있게 먹고 싶이던 배고파. 수고하ста 구경을 못하고. 하시. 응. 음~!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? 어머 어머님이 사주신 거 옥슨 새끼라 그랬지? 응 소금이 찼어야 됐나? 어 맛있다길래 맛있을 줄 알았는데 네? 응? 응? 생선이야 맛있는데? 음.. 비린내 안 나고 바삭해서 맛있게 해? 응 비린내는 안 난다 응 음 호박잎이 더 맛있었을 텐데 응 호박잎이 더 나을 거 같다 응 호박잎이 왜 안 보이지? 음 맛있다 응 잘 만들었네 응 음.. 우리가 지금 첫 끼를 몇 시야? 4시 반에 먹어서 저거 맛있다시겠어 너무 배고파가지고.. 4시 반 5분인데? 가시가 없나봐 가시 있지! 조심해! 너무 맛있어.. 고소하고 맛있어.. 그리고 고소하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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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가위로 잘르고 하면 더 좋겠네 그래야겠다 음 존맛 ì 그리고 계 배고팠어? 응? 배고팠어? 응 나 이렇게 먹었네? 조금.. 우선 이걸 먹어서 누나? 좀 쉬는 거 없다 일단은요? 응 응 아 이거 정말 꼬아줘야겠다 오늘도 장을 보러 나가면 기본 10만 원이 넘겠지? 아우.. 나 깜짝 놀랐어 나 이거 깜짝 놀랐다고 양배추 살 때 가격 보고 한 통에 7,000원 거 보고 깜짝 놀랐어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응 맛있었어 정신없이 먹었네 나 먹을래 저 빵이 왜 이렇게 땡기지? 뭐? 나 먹을래 좀 먹어 응? 밥 먹을래? 응 밥은? 먹었어 먹고 아니 때마침 또 우유가 있네 집에 언니가 우유도 줬어 진짜? 어허허 우유도 여기다 먹어야 맛있는데 그치? 아 단막 맛있다 단막 맛있어? 우유도 마셨으니까 단막 먹었네 단전의 맛일 거야 아 맛도 안났네 그치? 단전의 맛이야 안 맛도 안 나 안 먹을래 언니도 한입 먹고 안 먹던데? 음 짜게 먹어서 당기 땡기네 조금바에 진짜 소금해졌더라 응 한입이 그냥 다 들어가 맛있다? 응 조금바에 제일 맛있네 아침부터 힘들게 했더니만 근데 양배추쌈 이렇게 해서 먹으면 다이어트인데 이것만 먹으면 그러네 이렇게 또 먹어 살찌가 좋나? 겨울 준비해야지 응? 겨울 준비해야지 살찌워놓는 겨? 얼떨 준비 제주 리시네 다음에 또봅성 남은 안 아프게 해주세여 네 앞의 노트에서 어차피 마취하고 중간중간에 마취는 계속 하거든 근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냐 안 아프게 해주세요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졌어요 끝에는 만약에 아이스크림 좋아해